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자습하라고 나눠드린 문제 있잖아요. 자습은 보통 안 하죠. 늦게 오니까. 지금 10문제 정도를 넣어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한 6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5, 6문제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학습 진도 나가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에 동시행 항변권도 있고 전세권도 들어가 있고 그러거든요. 감각을 유지해라는 것 때문에 넣는 거고 이 아침 자습 시간에 들어가는 문제 중에 특별법은 계속 끝날 때까지 하나, 두 문제가 계속 들어가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특별법은 가르쳐준 대로 따라오시면 거의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데 제가 저번주에 문제 하나 중 혹시 오늘 나눠드린 문제, 창고 문제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이걸 수정하려고 넣어놓은 겁니다. 아마 여기 다니는 학생이 질문을 했는 것 같아. 밴드에다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때려 죽일 뻔했었는데. 농담이에요. 바빠 죽겠는데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농담인데 또 진당으로 받아들여서 이것도 어리숙한 짓 하지 마시고요. 참고 문헌만 좀 잠깐 봐 보세요. 제가 이거 말 드릴게요. 이게 기출문제였는데 저는 기출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긁어다가 붙여서 넣었던 건데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이 제도가 다. 뭘로 바뀌었냐면 오랜만에 뵈시는 것 같아서요. 여기? 아니, 이분요. 민법이 워낙 자신이 잘해서 실력이 워낙 좋은데 참, 여기 보면 주인법 마지막 참고 문제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은 주임하고 창임이 차이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은 내기 어려운데 비교 문제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놓으면 그 법의 제도의 특성을 알리기가 좀 쉽거든요. 그런 제도가. 먼저 보면 여기 1번인데 보증금에 따른 법 적용 제한 규정이 양법에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주임법이고 이게 상인법일 때 여기는 우리가 보증금 상한선이 있어요? 없어요? 보증금 상한선에 상한선이 있다? 없다?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100억짜리 임대차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부잡집들은 일부러 세금을 좀 약간 줄이려고 보증금 100억에 이렇게 사신 분도 있지 않아요? 강남에? 100억 있어요, 보증금이. 그럼 그분들 전부 다 적용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주임법은. 그런데 상인법은 돼야 안 돼요. 상인법은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증금 상한선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는 얼마라고 했어요? 9억을 초과하면 안 돼요. 9억이 초과되면 안 돼요. 9억 10원 그럼 적용되지 않아요. 9억까지는 적용이 되는 거죠. 9억까지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상한선이 없고 여기는 있고. 알겠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이게 차이가 있는 거고. 1번은 옳은 거죠. 2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인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건 둘 다 있는 거 아시죠? 둘 다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갱신 요구권인데 예전에 주임법은 갱신 요구권이 없었어요. 이게 그래서 주임법의 갱신 요구권 자체가 이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6월부터 해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2월 사이 이렇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나오기도 하고. 여기 상인법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최초의 기간을 포함해가지고 10년이죠. 이건 1개월로 돼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갱신을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전에 두 개가 비교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비교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둘 다 인정을 해버리니까. 그다음에 등록사항 열람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세무서에 가서 등록사항을 열람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열람 요구권인데 청구권인데 이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 동의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임으로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신상정보잖아요.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건물에 상가 건물에 누가 살고 있는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정일자는 언제 받았는지 그걸 알고 싶잖아요. 지금 내가 들어갈 상가가 7층짜리다. 그럼 그 7층에 세대로 사는 상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정보를. 그러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관할 세무서, 확정일자 받은 세무서에다가 정보를, 등록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 동의, 이거 좀 체크하고. 그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게 없느냐 그랬는데 원래 없었어요. 이게 신설이 되거든요. 6조의 사망이라고 해서 신설이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들어가려고 하는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이. 그럼 거기에 임차인이 살 수 있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그럼 확정일자는 언제 받았는지, 보증금은 언제 받았는지 그런 정보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정일자 및 그다음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요. 정보를 열람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것도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게 신설이 되면서 2부를 한 번 낸 적은 있어요.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 기억 속에 31일 때인가 기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오늘 나눠둔 문제 있어요. 문제 제일 뒷면에 보면 참고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자 문제에 그 뒤에 10번 밑에 보면 있어요. 잘만 따라와도 괜찮은데 이분들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될지를 참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민법을 너무 쉽게 쉽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가보면 과락자가 67%가 과락자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기본 개념만 잘 알고 계셔도 용어만 잘 해석하더라도 붙는 데 그렇게 지장이 없거든요. 용어만 문장만 해석을 잘 해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보면 임차권 승계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주인법은 여기다 써도 될까요? 임차권 승계 제도가 인정돼요. 이게 있거든요.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 상속인이 같이 살고 있으면 상속인이 승계를 받고 상속인이 살아 계시지만 같이 안 살아요. 그러면 그 사실혼 배우자가 이촌이 같이 받는 거죠. 상속인이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가 받는 거고 1개월 이내에 뭔가 포기할 수도 있는 거. 승계 제도가 주인법만 있어요. 여기 상인법은 이 제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상인법은 권리금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인법은 권리금 제도가 없다는 거. 그 차이점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만 정리해 좀 해 주시라고. 이거 하나 정도.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예를 들면 소익 보증금 1분의 1, 2분의 1 똑같고 보증금 증액할 때 5%, 5%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빨간색 나머지는 다 똑같기 때문에 별 의미는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라고.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게 어디를 보려고 하냐면 내용 설명하고 넘어가 볼게요. 담보 가든 길을 내가 했다고 착각을 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5개 기출문제 할 때 담보 가든 길을 내가 했던 것 같아. 그게 오버롭된 것 같아. 두 개가. 그리고 내가 지금 전화 받은 건 기출문제 혹시 특강 들었던 사람은 동영상 하나 올려줄 테니까 그거 보셔요. 유치권하고 저당권 1시간짜리를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게 빠졌더라고. 또 말은 안 하더라고요. 저번 주에 내가 많이 지쳐 있어서 됐어요. 여기 이제 봐볼래요. 여기가 맞서북 2죠. 어디니? 여기가 145페이지. 포인트 145페이지를 펴주실래요? 가든기 담보 있잖아요. 이거 설명하고 나서 저번 주에 집합검을 좀 풀어갖고 오라고 했죠. 1번, 2번 풀다가 넘어갔거든요. 나머지 몇 개 좀 손대고 이거 풀어드릴게요. 아셨죠? 자, 오실래요? 담보 가든기 편나요? 다음에 와요. 이따가. 알겠죠? 궁금하면. 자,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담보 가든기는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 중이에요. 이게 담보 가든기가.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마 이 제도가 많이 쓰질 않아요. 이 제도가 나오긴 합니다. 이게 이 담보 가든기가 이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게 사채업자를 잡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설명 잠깐 들어봐요. 갑이 집이 있는데 이렇게 의뢰계에 돈 1억을 빌려와요. 그럼 1억을 빌려오면 요즘은 전부 다 저당권을 보통 설정을 하잖아요. 저당권을. 저당권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아오는데 예전에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기간사업 때문에 대출이 막아놓은 게 오거든요. 국가가. 그래서 얘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명동사채업자라고 했었죠. 예전에 명동사채업자는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지만. 다 저축은행이 돼버렸죠. 그런데 이 친구가 돈을 빌려오면서 그러면 내가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집을 주기로 약속을 할 수 있잖아요. 변자 날짜에. 들어만 두세요. 그냥. 문제 볼 테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돈을 빌려오는 계약을 뭐라고 불러요? 돈을 빌려오는 계약을. 물어봐도 좀 그렇긴 한데 금전소비대책이라고 하죠. 금전 그다음에 소비를 해요. 대출받은 돈을 소비하고 금전소비대차라 그래. 다른 물건으로 주기로 약속하는 계약.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금전소비대차 계약 이렇게 불러요. 금전소비대차 계약. 우리가 옛날 과거에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해본 적이 없지만 지금 70대, 60대 후반을 살고 계신 분들은 보릿고개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럼 보릿고개가 있을 때는 옆집에서 쌀을 빌려와야 한 대팍 빌려오고 가을에 추수하면 주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여기다 쌀이라고 할까? 그러면 쌀소비대차 계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돈을 빌려오니까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되는 거고 쌀을 빌려오면 쌀소비대차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금전소비대차를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변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집으로 대신 주겠습니다라고 예약을 하는 거잖아요. 호텔 예약.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물 변제, 다른 물건. 대신에 다른 물건으로 변제하겠다고 예약하는 거예요. 예약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해 되죠? 그런데 나중에 막상 갑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의리한 사람이 집을 가져오려고 하면 갑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언제 집을 준다고 했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등기부에다가 가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담보란 말이에요. 담보란 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대출을 받았다. 뭔가를 빌렸다. 담보란 글자가 보이면. 그러고 나서 뭘 해놓는 거야? 가등기를 해놔요. 가등기를. 그럼 거꾸로 가볼까?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가등기, 담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같은 멘트입니다. 이 담보란 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돈을 빌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다시 또 담보가 들어가면. 그럼 나중에 가서 뭔가 돈을 지금 여기다 가등기 해놓는 거죠. 돈을 안 갚았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뭘 갖고 와야 되죠? 본등기 가져와야 되죠. 그러면 의리 소유권을 뭐라고요? 취득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다시 가보면 돈을 빌려옵니다. 그럼 눈치가 빠른 거 봐볼까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고요. 플러스 집을 줘버린다. 집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버렸어요. 대출을 받으면서 이전등기를 하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야? 댐을 변제를 해버린 거야. 그냥 예약을 한 게 아니라 등기를 넘겨줘버린다고.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버린 거야. 이렇게 누구 앞으로요? 채권자 앞으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양도담보라 그래요. 양도담보. 담보죠 지금. 뭔가 대를 빌려온 거니까 대출을. 그럼 양도담보는 실제 등기분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소유자는 누구예요? 소유자는 갑이 되는 거고 사용수익도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갑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을의 소유가 아니라 등기만 넘겨놓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변자 날짜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그때 청산금을 주고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죠. 그 전까지는 누 거라는 거예요? 갑 거라는 거야. 등기부상으로만 누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산의 양도담보가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내가 소를 100마리 키웁니다. 소를 100마리 키우면 부자죠. 100마리면.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 시골에 어릴 때 시골에서 땅콤하고 살다 보니까 이게 어릴 때 시골을 놀다 보면 어머니가 농사지로 나가면 애를 어떻게 놔둘 수가 없으니까 농가상에 데리고 가서 여기 발목 가지에 새끼질 묶어서 말뚝 박은 다음에 맹맹맹 돌면서 흙도 가끔 주워 먹고 그러잖아요. 애가.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자란 거죠. 그런데 소를 100마리 키우면 사료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럼 축협에서 어떻게 돼요? 소를 갖다가 당신 거예요 하고 주고 내가 사료값을 대출받는 거야. 그게 전부 다 거의 양도담보예요. 그걸 동산의 양도담보라고 해서 실제 소유권은 누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축협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소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소 키우는 사람, 사용수익, 팔고 하는 사람이 전부 다 누구예요? 그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가두리 양식장을 한다 그러면 전부 다 뭐겠어요? 우리 애들 가두리 양식장, 그렇죠? 우리 바닷가에서 양식장 하잖아. 고기가 뭐가 있나? 그러면 지치, 그렇죠? 지퍼 만드는 거, 지치, 광어도 있고 우럭도 있겠죠. 그러면 그게 뭡니까? 1만 마리가 될 수도 있고 2만 마리가 될 수 있잖아. 그걸 수협에다가 뭐예요? 이걸 양도담보로 해놓고 대출을 받는 거야, 그게. 그런 게 양도담보예요. 그 동산의 양도담보는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런 부분들. 이 두 가지가 뭐예요? 담보 가등기가 적용되는 거. 그러면 가등기는 넘어와 있고 양도담보는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는 거죠. 두 개를 잘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물어볼까? 눈치 빠르면.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 1억을 빌려주면서 고려청자 2억짜리를 담보로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동산이기 때문에. 가등기가 안 되는 거야. 가등기가 안 되는 거라고. 그렇죠? 전제 조건이 뭐예요? 대출이야, 대출. 금전소비대차. 그렇죠? 그럼 제 친구가 하나가 뭘 했냐면 진짜로 철물점을 하나 했었다고, 옛날에. 철물점을 한 친구인데 내가 알바도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 친구에. 그런데 얘가 철물점을 운영하다가 납품을 해. 이 철물점이 그냥 생각하는 철물점이 아니에요. 1년 매출이 몇백억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납품을 했어. 얘가 아파트 공사를 한다고, 2000세대. 그럼 얘는 뭘 납품을 했냐면 볼트를 납품을 해. 볼트. 볼트 있잖아요. 철근이 아니에요. 철근은 포스코에서 갖고 오는 거고, 볼트만 납품을 하는 애야.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겠죠. 이 볼트가 받을 돈이, 예상 채권이 1억이었던 거야. 금전. 그렇죠? 1억이었는데 얘가 돈을 1억을 줘야 되는데 건축업자가 돈을 못 주니까 현물로 주는 거야. 예를 들면 공사대금 대신에 뭘 주는 거야? 아파트로 5억짜리를 주는 거지. 그럼 그 차익금 있잖아요. 1억에 5억짜리. 이해돼요? 그럼 차익금을 주고 아파트를 가져가냐? 차익금 없이 가져가냐?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 공사대금 채권, 공사대금, 매매대금, 물품대금은 적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왜? 전제가 금전소비대차, 대출이라고. 대출만 적용되는 법이라고. 이 문제가. 명동사채업자를 잡기 위한 법이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매매대금을 받기 위해서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서 동산 적용되지 않는다고. 제 말 이해돼요? 또 하나만 해볼게요. 전세권 있잖아요. 전세권. 전세금 보증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전세금 보증금을 안 주면. 전세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전세권이 끝났는데 전세금 안 돌려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경매청구예요. 그럼 경매를 실행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죠. 그다음에 저당권 가볼까요? 저당권 같은 경우도 만약에 돈을 갚지 않으면 대출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경매청구할 수 있죠? 법이 규정돼 있다고. 여러분들 잘 모르는 질권이 있어요. 질권. 질권도 경매를 청구합니다. 그러면 자 봐요. 이제 전세권, 저당권, 질권은 그 경매를 실행하는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가단법을 적용해서 가져올 필요가 없어. 그다음에 여러분들 동산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다음에 또 써볼게요. 아까 공사대금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아니거든. 공사대금이나 매매대금 같은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 해 볼게요. 지금 얘가 1억인데 지금 여기가 이 집이 3억짜리예요. 이 담보가 등기를 설정할 당시입니다. 그럼 얘가 이 금액, 이 부동산이, 이 담보 목적물 부동산이 초과된 거죠. 그때만 적용되는 거야. 그럼 얘가 1억인데 따도 이 집값 또 1억이야, 시세가. 그럼 적용돼 안 돼? 안 돼. 얘가 1억인데 집값은 8천이야.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최소한 초과가 돼야 돼. 초과인데 예를 들면 미만이다, 이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돼. 안 돼. 반드시 초과가 되어야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 되나요? 이 적용 범위를 간혹 가다가 물어볼 때가 있는데 옛날 구식에서는 물어봐요. 이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양도담보나 담보가 등기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것들이야. 얘들은요. 동산이 왜 적용돼? 매매대금, 물품대금, 공사대금이 왜 적용되냐고. 금전소비대차만 적용되는 건데. 그다음에 전세권, 저당권, 질권, 저저질. 전저질. 전저질. 그렇죠? 이 전저질은 적용되지 않아. 경매라는 실행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해 돼요? 그래서 얘들이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그냥.